안녕하세요 전나리선생입니다. 자 오늘 킨델타임스의 아니멀은 누구일까요? 바로 두꺼비가 되겠는데요. 우리가 영어로 두꺼비를 Toad라고 하죠. Toads라고 써있죠. 자 두꺼비에 대해서 개구리하고도 많이 비교가 되는 이 두꺼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확대. Toads are a type of frog with dry skin, short legs and big bumps 라고 했네요. 자 Toad, T-O-A-D 가 바로 두꺼비인데요. 두꺼비는 일종의 개구리, 개구리의 한 타입이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rog도 나왔고요. 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with 뒤에다가 나왔네요. dry skin, 건조한 피부, 짧은 다리, 그리고 울퉁불퉁한 피부라고 했는데요. big bumps 라고 했죠. bumps라는 이 bump가 바로 여기 여러분이 피부를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이렇게 bump가 나와 있잖아요. 이렇게 볼록하게 혹처럼 이런 걸 우리가 bump 라고 하고요. 우리가 어떤 울퉁불퉁한 길 같은 이렇게 이렇게 쭉 뻗어 있지 않고 평평하지 않은 거를 우리가 bumpy 이렇게 형용사로 쓸 수도 있습니다. They tend to walk rather than hop. 자 우리가 Tent라는 거는 주로 이러려는 경향이 있다.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hopping 하기보다는, 깡충깡자 이렇게 hop 하기보다는 walk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라고 했죠. 그래서 비교 대상을 rather than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. 자 두꺼비는 어디에 사는 걸 좋아할까요? 우리가 이런 양서류가 다 그렇듯이 되게 축축한 곳입니다. 그래서 moist, 습한 이란 뜻이고요. habitat 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여기에 이렇게 우리말 딱 그 번역이 나오지 않아 듣고 습한 곳이라고 했는데요. 이렇게 동물이 서식하는 장소를 얘기할 때 그냥 place가 아니라 이런 동식물이 서식하는 서식지 이렇게 우리말을 쓸 수 있는데요. 그거를 영어로 바로 habitat 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축축하고 습한 서식지를 더 선호합니다. 이거죠. like 하고 좀 다르게 prefer는 여러 비교 대상 중에서 난 이걸 더 선호해. 이게 더 좋아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. 자 fields and grasslands. 이 들판이라든지 초원처럼 보다 축축하고 습한 장소, 서식지를 좋아합니다. 선호합니다. 이런 뜻이죠. 자 두꺼비는 겨울에 동면한다라고 했네요. 동면하다, 겨울 잠을 자다 라는 단어 hibernate 라고 쓸 수가 있고요. 자 어떻게 함으로써 loose soil, soil이라는 거는 흙 혹은 땅이란 뜻인데요. loose 하다는 건 뭘까요? 굉장히 흙이 단단하게 밀도가 높은 게 아니고 이렇게 꽉 뭉쳐 있는 게 아니고 loose에서 파기가 좋은 거죠. 그래서 loose oil 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. 자 단단하지 않은 땅을 깊게 팜으로써 hibernate 하거나 혹은 borrow 이렇게 길고 좁은 통로가 되겠죠. borrow 안에서 rest를 하기도 합니다. 라고 했네요. 자 오늘의 Tried in English 두꺼비는 들판과 초원처럼 습한 장소, 습한 서식지를 더 좋아해요.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? Toes prefer moist habitats like fields and grasslands. 자 moist habitats 만약에 건조한 서식지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? Right. Dry habitats 라고 할 수 있겠죠. 대부분의 동물, 식물들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dry habitats 보다는 moist habitats의 살 확률이 더 높긴 하겠죠. All right. This is all for today. I'll see you next time. Bye-bye.